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우리에게 행복한 왕자로 유명한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어부와 그의 영혼입니다. 출판사 논리와 상상에서 발행되었고요. 편집부에서 번역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뛰어난 재능과 세련된 외모에 대범한 패션 감각으로 세간의 주먹을 받았는데요. 19세기 당시 사교계의 중심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를 일컬어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한 불운한 천재라고 하는데요. 자기애가 유난히 강했던 그는 아름다움이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유미주의자로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을 날카롭게 풍자하며 작가로서 승승장구했지만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은 빅토리아 시대의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와 더불어 세익스피어 이후 영국의 2대 작가로 꼽히며 작가로서의 명성을 날리던 오스카 와일드는 사생활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인생의 추락이라는 쓴맛을 경험하며 불명예를 안고 사회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대표작으로는 19세기 말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사랑의 고귀함을 아름다운 문체로 그린 행복한 왕자 연모하는 남자를 향한 애정과 증오, 집착과 광기를 그린 관능적인 희곡, 살로매 오스카 특유의 냉소적이고도 감각적인 묘사와 왜곡된 욕망에 대한 고딕풍의 멜로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어부와 그의 영혼은 1888년에 출간된 작품으로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가 넘치는 명작인데요. 오스카 와일드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 특별히 지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파격적인 행로를 걷는 한 젊은 어부의 이야기 어부와 그의 영혼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뜻밖의 만남 저녁마다 젊은 어부는 바다로 나가 물에 그물을 던졌다. 못해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고기 몇 마리 건져올리는 정도였다. 혹독한 바람이 불어와 강력한 날갯짓으로 거센 파도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떼가 밀려와 그의 그물로 헤엄쳐 들어왔고 그러면 고기들을 잡아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회 때처럼 바다로 나간 어부는 그날 따라 그물이 어찌나 무거운지 배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는 웃으며 생각했다. 바다의 물고기란 물고기는 죄다 걸려든 모양이야. 아니면 사람들이 신기해할 만한 멍청한 괴물이 걸려들었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여왕님이 보면 기뻐하실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걸렸는지도 모르지. 어부는 온 힘을 다해 거친 밧줄을 팽팽하게 끌어당겼다. 그의 팔뚝에는 청동 화병에 그려놓은 푸른 에나멜선 같은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가 가는 밧줄을 끌어당기자 둥글납작한 부표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마침내 그물이 물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물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 없었다. 괴물이나 무시무시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오직 깊이 잠든 아리따운 인어 아가씨가 있었다. 인어의 머리따는 젖은 황금 양털 같았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은 유리잔에 담긴 금실 같았다. 몸은 새하얀 상아 같았고 꼬리에는 응가 진주로 된 초록빛 해초가 들들 감겨있었다. 또한 귀는 조갑이 같고 입술은 바다 산호 같았다. 차가운 바닷물은 서늘한 인어의 가슴위로 찰싹였고 눈꺼풀에는 소금 알갱이가 하얗게 반짝였다. 인어가 너무도 아름다웠으므로 젊은 어부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팔을 뻗어 그물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뱃전에 몸을 내밀고 팔을 뻗어 인어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어부의 손길이 닿자 그녀는 놀란 갈매기처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겁에 질린 자수정 빛눈으로 어부를 바라보았다. 도망치려고 발버둥 쳤으나 어부는 인어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도저히 그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아챈 인어는 울면서 말했다. 제발 절 놓아주세요. 저는 바다왕의 외동딸인데 늙고 외로운 아버지가 혼자 계세요. 그러자 젊은 어부가 대답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면 놓아줄게요. 내가 부를 때마다 여기 와서 노래를 불러줘요. 물고기들은 인어가 부르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내 그물에 물고기 떼가 그득 차겠죠. 약속하면 정말 놓아주실 건가요?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놓아주지요. 인어는 어부가 원하는 대로 약속했고 인어족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어부가 잡고 있던 팔을 느슨하게 풀어주었고 인어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저녁마다 젊은 어부는 바다로 나가 인어 아가씨를 불렀다. 그때마다 인어는 물속에서 솟아나와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럴 때면 돌고래들은 인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헤엄쳤고 갈매기들은 인어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인어가 부르는 노래는 환상적이었다. 인어는 어린 새끼를 어깨에 데우고 동굴에서 동굴로 바다 짐승대를 몰고 다닌다는 인어족에 대해 노래했다. 또한 왕이 지나갈 때면 소라 고동 나팔을 부는 긴 초록빛 수염에 털이 무성한 트리톤을 노래했다. 온통 호박석으로 되어 있고 투명한 에메랄드 지붕에 바닥에는 빛나는 진주가 깔려있는 왕궁에 대해서도 노래했다. 뿐만 아니라 부채살 모양으로 뻗은 산호의 섬세한 촉수들이 온종일 살랑거리고 물고기 떼가 은빛 새처럼 날아다니는가 하면 바위에는 아네모네가 붙어 자라고 물결무늬 모래밭에는 석죽이 자란다는 바다의 정원에 대해서도 노래했다. 인어는 북쪽 바다에서 내려오는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구두름을 달고 있다는 큰 고래들에 대해 노래했다. 또한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홀려 그 소리를 듣다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장사꾼들이 밀랍으로 길을 막고 다닌다는 세이렌에 대해서도 노래했다. 배 밑에 달라붙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구경한다는 조그만 따개비들에 대해 노래했다. 비탈진 절벽에 살면서 기분 내키면 길고 검은 팔을 한껏 뻗쳐 언제라도 밤을 부를 수 있다는 갑오징어에 대해서도 노래했다. 인어는 오팔로 깎고 비단 도출단 자신만의 배를 갖고 있는 앵무조개에 대해 노래했다. 하푸를 타서 거대한 크라켄을 잠들게 하는 행복한 인어 산해에 대해서도 노래했다. 등이 미끄러운 돌고리를 타고 깔깔대며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노래했다. 하얀 거품이 있는 해안에 누워 선원들에게 두 팔을 내미는 인어 아가씨에 대해 노래했고 바다 사자와 물살에 갈기가 넘실거리는 해마에 대해서도 노래했다. 인어가 노래하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다랑어떼가 깊은 바다에서 몰려왔다. 그러면 젊은 어부는 그물이나 작살로 물고기를 잡았다. 어부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면 인어는 그에게 미소지으며 바다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어부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때로는 어부가 인어를 부르며 간청했으나 절대로 그의 곁에 다가오지 않았다. 어부가 인어를 잡으려고 하면 그녀는 마치 물개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런 날은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랑의 조건 날이 갈수록 인어의 노래는 어부의 귀에 아름답게 들렸다. 그 목소리가 하도 감미로워서 어부는 그물과 고기 잡는 재주를 내팽개치고 배도 돌보지 않았다. 진홍빛 지느러미에 황금 눈알이 튀어나온 참치들이 때를 지어 지나갔지만 어부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어부의 작살은 손도 대지 않은 채로 곁에 놓여있었고 고리버들로 짠 바구니는 비어있었다. 어부는 배 안에 앉아 입을 해벌리고 눈은 개숨츠레하게 뜨고는 하염없이 인어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다 안개가 그의 주위에 피어오르고 방황하던 달이 그의 구리빛 팔다리를 은빛으로 물들일 때까지 노래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부는 인어를 불러내어 말했다. 인어 아가씨 어여쁜 인어 아가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를 신랑으로 맞아주시오. 하지만 인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당신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 당신이 영혼을 떠나보낸다면 저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젊은 어부는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하긴 영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말이야. 영혼을 떠나보내면 난 더 행복해질 거야. 어부는 기쁨에 들떠 외치며 배 위에 우뚝 서서 인어를 향해 두 팔을 발렸다. 나는 영혼을 떠나보낼 겁니다. 그러니 내 신부가 되어주오. 나는 당신의 신랑이 되어 우리는 저 깊은 바다 속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거요.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 나에게 노래해준 모든 것을 보여주겠지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아요. 그러자 인어는 기쁜듯 웃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젊은 어부가 인어를 향해 말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떼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주시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할게. 어머 딱해라. 그건 저도 몰라요. 인어족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요. 인어는 안타까운 듯 그를 바라보며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언덕으로 해가 한 뼘도 채 올라오기 전에 젊은 어부는 사재관을 찾아가 문을 세 번 두드렸다. 수련수사가 작은 창으로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는 빗장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젊은 어부는 안으로 들어가 달콤한 향내가 달콤한 향내가 나는 골플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신부에게 말했다. 신부님 저는 바다에 사는 인어를 사랑합니다. 제 영혼이 사랑을 이루는데 방해가 돼요. 어떻게 하면 제 영혼을 떼어내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겐 영혼이 필요 없어요. 영혼이 제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볼 수도 만질 수도 알 수도 없는데요. 그러자 신부가 가슴을 치며 대답했다. 세상에 맙소사 자네 미쳐버렸군. 아니면 독초를 잘못 먹은 건가. 영혼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며 신이 인간에게 그것을 소중히 사용하라고 내리신 거라네. 인간의 영혼만큼 값진 것은 없네. 세상에 있는 모든 황금을 준대도 왕들이 가진 루비를 내어준대도 바꿀 수 없네. 그러니 젊은이 이 이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게.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야. 인어족은 버림받은 무리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자들도 다락을 면치 못하네. 그들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짐승과 다름없다네. 신부의 신부의 흑독한 말을 들은 젊은 어부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신부님, 목신들은 숲에 살면서 행복하고 바위에는 인어 사내들이 앉아 금빛 하풀을 켜며 즐겁게 지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꽃처럼 살다 죽어가지요. 그러니 저도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사랑을 방해하는 영혼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자 신부가 엄격한 표정으로 끄지졌다. 이보게 육체적 사랑은 전한 것이네. 그건 타락하고 악한 것이야. 신께서 그런 것들이 세상을 떠도는 것을 묵인하실 뿐이지. 숲의 목신들처럼 또는 바다의 노래꾼처럼 저주를 받겠다니. 밤이 되면 나도 그들의 노래소리를 듣는다네. 그것들은 묵주 기도를 하는 나를 유혹하지. 창문을 두드리며 깔깔댄다네. 또 내 귀에다 대고 위험한 쾌락에 대해서 속삭이지. 뭔가 달콤한 말로 나를 깨어내려 하는데 내가 못 들은 척 기도하면 입을 삐죽거린다네. 자네에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네. 다락한 존재야. 그들에게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서 그 어디에서도 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네. 그러자 젊은 어부가 외쳤다. 신부님 그건 신부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제 그물에 바다왕의 딸이 걸렸어요. 그녀는 새벽 별보다 아름답고 달보다 순결합니다. 그녀의 몸을 가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 영혼을 바치고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부디 제가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다 있나. 썩 물러가거라. 자네의 연인에게는 영혼이 없고 자네도 그녀와 함께 타락할 거다. 사제는 아무 축복도 해주지 않고 젊은 어부를 문 밖으로 쫓아냈다. 어부는 장터 쪽으로 내려가 슬픔에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다. 상인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오늘은 뭘 판건가 하면서 다가와 물었다. 어부가 대답했다. 나의 영혼을 팔겠소. 제발 내 영혼을 좀 사가주오. 정말 진절머리 난다오. 영혼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볼 수도 만질 수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자 상인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자네의 영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건 달아빠진 은하만큼도 가치가 없다네. 차라리 자네의 몸을 팔게나. 그러면 우리는 자네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서 여왕의 강대로 만들어주겠네. 하지만 영혼이라니 그건 우리한테 아무 쓸모가 없다네. 그러자 어부는 생각했다. 참으로 이상도 하지. 신부님은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금하보다도 값진 것이라고 하시고 상인들은 달아빠진 은하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하니 말이야. 젊은 어부는 장터를 지나 해변으로 내려가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젊은 어부가 찾아낸 방법 한낮이 한낮이 되었을 때 어부는 문득 샘파이어를 캐러다니는 친구가 해준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바다 가까이 동굴에 사는 젊은 마녀가 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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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린다는 이야기였다. 어부는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영혼을 떼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가 달려가는 모래밭 뒤로 뽀얀 먼지 구름이 일었다. 손바닥에 간지러운 것을 보고 어부가 오는 것을 알고 마녀는 웃으면서 붉은 머리카락을 풀어내렸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전신에 늘어뜨리고 동굴 입구에 섰다. 손에는 꽃이 핀 동미나리 가지를 들고 있었다. 어부가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와 마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귀염둥이야 무엇이 필요하지? 바람이 거친 날에도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작은 갈대 피리를 불면 숭어대가 헤엄쳐오지.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란다. 또 뭐가 필요하다고? 폭풍으로 보물선을 침몰시켜 보물 개짜기 해변으로 밀려오게 해줄까? 나는 바람보다 더 강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지. 내가 모시는 분은 바람보다 더 강한 분이시거든. 물 한 통과 채 하나만 있으면 나는 거대한 배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지.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야 귀염둥이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란다. 또 뭐가 필요하지? 나는 계곡에 핀 꽃들을 알고 있지.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 자주색 꽃잎에 한가운데 별이 박힌 우유처럼 하얀 수액을 가진 꽃이란다. 그 꽃으로 여왕님의 차가운 입술을 스치면 여왕님은 어디라도 널 따라다닐 거야. 왕의 침실에서 뛰쳐나와 세상 끝까지라도 널 따라다닐 거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야 귀염둥이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란다. 또 뭐가 필요하지? 나는 바퀴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수정으로 너에게 죽음을 보여줄 수도 있어. 소원을 말해보렴. 그러면 들어줄 테니.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귀염둥이. 대가 말이야. 제 소원은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화를 내며 저를 내쫓았고 상인들은 저를 비웃으며 놀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악하다고 하지만 저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젊은 어부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원하는 게 대체 뭐지? 어부가 대답했다. 제 영혼을 제게서 떼어내고 싶습니다. 순간 마녀의 안색이 하얗게 변하더니 부들부들 몸을 떨며 푸른 망토로 얼굴을 가리며 말을 더듬었다. 귀염둥이야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란다. 젊은 어부는 갈색 곱슬머리를 흔들며 웃었다. 나한테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알지도 못하니까요. 마녀는 아름다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 방법을 알려주면 나에게 무엇을 줄 되냐. 어부가 대답했다. 금화 다섯 개와 배와 그물과 초가집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영혼을 떼내서 버릴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 겠습니다. 마녀는 조롱하듯 웃으며 동미나리 가지로 그를 쳤다. 나는 낙엽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창백한 달빛을 은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지. 내가 모시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부자이고 그들을 지배하시거든. 그러면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가가 금도 은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입니까? 마녀는 가늘고 흰 손으로 어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와 춤을 추워야 한다. 키움둥이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어부에게 미소를 지었다. 어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것뿐입니까? 마녀는 대답하며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된단다. 기염둥이야. 어부가 말했다. 그러면 해질 무렵 은밀한 곳에 가서 춤을 추도록 하지요. 춤을 추고 난 후에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을 꼭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자 마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보름달이 뜰 때 보름달이 뜰 때 춤을 춰야 한단다. 기염둥이야. 그리고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길을 기울였다. 파랑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나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모래 언덕이를 날고 있었고 전박이 새 세 마리가 거친 회색 풀밭을 바스락 대며 삑삑 울어댔다. 저 아래쪽에서는 둥근 자갈에 부딪혀 흩어지는 파도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녀는 손을 뻗어 어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는 그의 귀에 메마른 입술을 갖다 대고 속삭였다. 귀염둥이야 오늘 밤 산 꼭대기로 올라오너라. 오늘은 연애가 있는 날이니 그분도 거기 계실 거다. 어부는 깜짝 놀라 마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하얀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였다. 어부가 물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대체 누구십니까? 귀염둥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단다. 오늘 밤에 오렴. 저장나무 가지 아래 서서 내가 오기를 기다려라. 만약 검둥개가 달려들면 버드나무 가지로 쳐라. 그러면 도망갈 거다. 그리고 만약 부엉이가 말을 걸거든 대답하지 마라. 보름달이 뜨면 내가 너에게 감아. 그리고 함께 풀밭에서 춤을 추는 거다. 어부가 물었다. 그러면 제 영혼을 떼어버리는 방법을 말해준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마녀는 마녀는 햇살 속으로 나가더니 붉은 머리카락으로 새 바람을 일으켰다. 마녀는 대답했다. 염소에 발급해 대구 맹세 하노라. 당신은 과연 최고로 훌륭한 마녀십니다. 저는 오늘 밤 산 꼭대기에서 당신과 함께 춤을 추겠습니다. 당신이 금은 보아를 요구하셔도 드렸을 텐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 걸 원하시니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어부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기쁨에 들떠 마을로 뛰어내려갔다. 마녀는 어부가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동굴로 돌아가 삼나무 상자에서 거울을 꺼내 틀에 고정시키고는 숯으로 마편초를 태워 연기가 희말려 올라가는 모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마녀는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지며 중얼거렸다. 그는 내 거야. 나도 이놈만큼 예쁘다고. 춤추는 어부 그날 밤 달이 떠오르자 젊은 어부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자작나무 가지 아래 섰다. 그의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반짝이는 금속 방패처럼 빛났고 작은 만 근처에 고기잡이 배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유황빛 누나를 가진 큰 부엉이가 젊은 어부를 불렀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둥개가 그를 향해 달려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어부가 버드나무 가지로 때리자 낑낑대며 달아나버렸다. 자정이 되자 마녀들이 박지처럼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왔다. 이런 우리가 모르는 녀석이 와있군. 마녀들은 땅에 내려서더니 코를 킁킁거리고 서로 짓거려대며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 마녀가 붉은 머리카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제일 마지막으로 왔다. 그녀는 금실로 짠 옷감에 궁작새 눈을 수놓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초록색 벨벳 모자를 쓰고 있었다. 다른 마녀들이 그녀를 보고 깍깍거렸지만 그녀는 소리 내어 웃으며 자작나무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어부의 손을 잡고 달빛이 비치는 곳으로 끌고 나와 춤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다. 마녀가 어찌나 높이 뛰어올랐는지 그는 마녀의 주홍색 구두급까지 볼 수 있었다. 얼마 후 춤추는 무리 한복판으로 질주해오는 말발급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어디에도 말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어부는 겁에 질렸다. 귀염둥이야 더 빨리 춤을 추렴 더 빨리 소리치면서 마녀는 어부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얼굴에 닿았다. 귀염둥이야 더 빨리 더 빨리 춤을 춰 더 빨리 춤을 추렴. 그녀가 계속 소리치자 온 세상이 어부의 발 아래서 빙빙 도는 것만 같았다. 어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순식간에 공포가 그를 덮쳤다. 마치 무언가 사악한 것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어부는 바위 그늘 아래 좀전까지 없던 어떤 형상이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스페인풍에 검은 벨벳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창백했으나 입술은 오만한 붉은 꽃 가도 같았다. 그는 지친 듯이 보였고 몸을 뒤로 기댄 채 따분한 듯 단검 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옆 풀밭에는 깃털 달린 모자와 금색 레이스와 작은 진주로 장식된 장갑 한 켤레가 놓여있었다. 어깨에는 단비털을 들은 짤막한 망토를 걸치고 희고 섬세한 손에는 여러 개의 보석반지를 끼고 있었다. 묵직한 눈꺼풀은 눈 위로 쳐져 있었다. 어부는 마치 주술에 걸린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둘의 눈이 마주쳤다. 어부가 춤추며 어디를 가든 그 남자의 눈이 자신을 따라다닐 것만 같았다. 어부는 마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허리를 휘감고 미친 듯이 돌고 또 돌았다. 갑자기 숲에서 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춤을 추던 마녀들이 일제히 멈춰 섰다. 그러더니 둘씩 짝을 지어 나아가 무릎을 꿇고는 그 남자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남자의 오만한 입술에는 마치 새의 날개가 스친 수면에 있는 물결처럼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격렬이 섞여 있었다. 그 남자는 줄곧 어부를 바라보았다. 마녀가 속삭이며 어부를 끌어당겼다. 자 저리 가서 경배하자 귀염둥이야. 어부 또한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십자가를 그으며 하느님을 불렀다. 그러자 마녀들은 맷처럼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 버렸고 그를 바라보던 남자의 창백한 얼굴도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 남자는 작은 숲을 넘어가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은빛 장식을 단 작은 당나귀가 달려 나왔다. 그는 안장이로 올라타더니 고개를 돌려 슬픈 눈으로 어부를 바라보았다. 붉은 머리 마녀도 역시 도망가려 했으나 어부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귀염둥이 날 놓아줘 날 보내주렴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내가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을 부르고 해서는 안 되는 표시를 해보였기 때문이야. 싫습니다. 비밀을 말해주기 전에는 놓아줄 수 없어요. 마녀는 어부에게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며 거품을 물었다. 귀염둥이 무슨 비밀을 말하는 거야? 잘 알잖아요. 마녀는 초록빛 눈에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다. 제발 부탁인데 그것만은 묻지 마. 그러나 어부는 마녀를 더 꽉 붙들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마녀는 어부에게 속삭였다. 마녀는 아양을 떨며 얼굴을 어부에게 가까이 댔다. 키엄둥이 나도 알고 보면 바다의 딸 못지않게 아름다워. 푸른 바다 속에 사는 인어만큼 날씬하다고. 하지만 어부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녀를 밀어내며 말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대를 죽일지도 모로. 그러자 마녀의 얼굴이 딱총나무에 핀꽃처럼 어두워지며 몸소리를 쳤다. 좋아. 그렇다면 될 대로 되라지. 너의 영혼이지 내 영혼은 아니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라고. 그러면서 그녀는 허리띠에서 초록색 살모사 가죽 손잡이가 달린 칼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젊은 허브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걸 가지고 어쩌라는 겁니까? 마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두려움이 그녀의 얼굴에 어렸다. 그러더니 머리카락을 이마 위로 쓸어올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잘 들어라 귀염둥이. 사람들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건 사실 몸의 그림자가 아니라 영혼의 몸이란다. 해변에서 달을 등지고 서서 발에서부터 그림자를 잘라버려라. 몸의 그림자를 말이야. 그런 다음에 영혼에게 떠나라고 말해라. 어부는 몸을 부류를 떨며 주멀거리듯 울었다. 그게 답니까? 마녀는 탄식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무릎에 매달렸다. 그는 마녀를 떨쳐내 풀밭에 내팽개치고는 허리춤에 칼을 차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부의 안에 있던 영혼이 그를 부르며 말했다. 이것 봐 이제까지 내 안에서 살았고 너를 충실하게 섬겼어. 이제 와서 나를 떼어내버리지 말아줘.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야? 그러자 어부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건 없어. 나는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거지. 세상은 아주 넓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지. 그 사이에 희미하게 그늘진 곳도 있어.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으로 가. 날 귀찮게 하지 말고 내 사랑이 나를 부르고 있거든. 어부의 영혼이 애처롭게 애원했으나 어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야생 염소 같은 힘찬 걸음으로 바위를 뛰어넘고 마침내 산을 내려와 해변에 도착했다. 그리스 조각상가도 같은 구릿빛 팔다리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어부가 달을 등지고 모래위에 섰다. 물거품 속에서 하얀 팔들이 나와 손짓하며 그를 불렀고 파도에서 희미한 형상이 솟아올라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의 앞에는 영혼의 몸인 그의 그림자가 누워있었다. 그의 뒤편 하늘에는 달이 걸려있었다. 영혼이 그에게 말했다. 정말로 나를 떼내버리려 한다면 주인님 마음과 함께 가게 해줘. 세상은 비정해.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나에게 줘. 어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마음을 너에게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거야. 자비를 베풀어 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세상이 너무 비정해서 난 두려워. 내 마음은 내 사랑의 것이야. 그러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 그럼 나는 사랑도 하지 말라는 말이야? 당장 사라져. 나는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난 영혼이 필요 없다고. 젊은 어부는 소리 지며 초록색 살모사 가죽 손잡이가 달린 칼을 꺼내 그림자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그림자는 어부와 똑같은 크기로 일어나 어부 앞에 서더니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어부는 뒤로 물러서며 칼을 도로 허리춤에 찔러 넣었다.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어서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그러자 영혼이 말했다. 아니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해. 그 목소리는 낮은 피리 소리처럼 들렸다. 말을 하면서도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어부가 소리쳤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난다는 말이지? 저 깊은 바다 속까지 따라오지 못할걸? 1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널 부르겠어. 내가 날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 난 영혼이 필요 없다고 말했잖아. 내가 왜 널 필요로 하겠어? 내 마음대로 해. 그러고는 어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트리톤들이 뿔라팔을 불었고 인어가 마중 나와 어부의 목에 두 팔을 감고 입술에 키스했다. 영혼은 쓸쓸히 해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지자 영혼은 울면서 늪지대 너머로 사라졌다. 지혜보다 더 좋은 것 1년이 지난 후 영혼은 해변으로 찾아와 어부를 불렀다. 어부는 심해에서 올라왔다. 왜 날 불렀지? 영혼이 대답했다. 가까이 와봐. 들려줄 얘기가 있어. 난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 어부는 가까이 다가가 얕은 물에 몸을 놓이고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로 영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영혼은 어부와 헤어져 겪었던 일들을 어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영혼은 그동안 동쪽으로 여행을 했다. 지혜로운 것은 모두 동쪽에서 오니까. 엿새 동안 여행을 하고 일곱째 날 아침에 타타르족이 사는 나라의 언덕에 도착했다. 영혼은 영혼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 능수보들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땅은 메마르고 열기에 타들어 갔다. 사람들은 잘 닦은 구리 접시 위에 파리가 꾸물꾸물 기어가듯 평지를 느릿느릿 오가고 있었다. 정오가 되자 평평한 땅 가장자리에서 붉은 흙먼지 구름 잃었다. 그걸 본 타타르족은 색칠한 활을 메고 조랑말에 올라타고 그것을 대적하러 달려갔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차로 도망가 커튼 뒤에 숨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 타타르족 남자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다섯 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부상자가 많았다. 그들은 마차에 말을 메고는 황급히 도망쳐버렸다. 자칼 세 마리가 동굴에서 나와 사라지는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공중에 대고 콧구멍을 벌른거리더니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달이 뜨자 평온에서 모닥불이 타는 것이 보이기에 영혼은 그쪽으로 갔다. 상인들이 카펫을 깔고 불 주위에 모여있었다. 그들 뒤에는 낙타가 말뚝에 메어 있었고 하인들은 모래 위에 천막을 치고 선인장으로 높은 담장을 만들고 있었다. 영혼이 다가가자 상인들의 두목이 벌떡 일어나 칼을 들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영혼은 어느 나라의 왕자인데 자신을 노예로 삼으려는 타타르족을 피해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인이 나무접시에 담은 양고기 한 조각과 말젖을 가져다 주었다. 날이 새자 영혼과 그들은 길을 떠났다. 영혼은 붉은 털락타를 타고 우두머리 옆에 나란히 섰고 양옆에는 군사들이 호의하고 물건을 실은 노새들이 뒤따랐다. 낙타 마흔 마리 노새가 여든 마리나 됐다. 산을 넘을 때는 눈사태가 나지 않도록 숨을 죽였고 모두 은베일로 얼굴을 가렸다. 골짜기를 지날 때 피그미족은 나무 구멍에 숨어서 화살을 쏘아댔고 밤이면 야만인들이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변에 이르렀다. 커다란 가죽부대에 바람을 넣어 뺏목에 잔뜩 달고 강을 건넜다. 하마대가 날뛰며 달려들기도 했다. 하마를 보자 낙타들은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나라의 왕들은 통행세를 거두면서도 성문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는 않았다. 그들은 성벽 너머로 꿀에 재어 구운 옥수수빵과 대추야자로 속을 넣은 밀가루빵 같은 것들을 던져주었다. 빵 바구니 백개 값으로 호박 구슬 하나를 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많은 부족과 싸움을 했다. 노인으로 태어나 해마다 젊어지다가 결국 어린아이가 되어 죽는 딸인 마가다이족과 싸웠다. 자신들이 호랑이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몸에 검정색과 노란색을 칠한 락트로이족과도 싸웠다. 발이 말처럼 생겼고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시반 족과도 싸웠다. 그들 일행 중 삼분의 일은 싸우다 죽었고 다른 삼분의 일은 굶어 죽었다. 남은 사람들은 영혼이 불행을 가져왔다면서 불평했다. 영혼은 돌 밑에서 뿔 달린 살모사를 잡아 일부러 자신을 물게 했다. 그래도 멀쩡한 것을 본 그들은 영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넉 달째 되는 날 그들은 일레리라는 도시에 이르렀다.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 바깥에 작은 숲으로 갔다. 달이 정갈자리를 지나는 때라 공기가 후덥지근했다. 그들은 나무에서 석류를 따서 즙을 마셨다. 그러고는 자리를 깔고 누워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성문을 두드렸다. 붉은 구리로 된 성문은 해마와 날개 달린 용이 새겨져 있었다. 성벽 위에서 호위병이 내려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일행 중에 그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시리아에서 많은 물건을 싣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담보물을 받고는 정호의 정문을 열어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정호가 되자 성문이 열렸다. 그들이 들어가니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떼지어 몰려들었다. 전령이 성안을 돌아다니며 고등 나팔에 대고 밖으로 나와보라고 외쳐댔다. 그들은 장터로 갔다. 상인들이 가지고 온 징귀한 물건들을 내놓았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밀라비핀 아마포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온 물들인 아마포 티로스에서 가져온 자줏빛 스펀치와 시돈에서 가져온 푸른색 벽거리 차가운 호박으로 만든 컵과 유리 그릇들 진흙을 구워 만든 신기한 그릇들을 늘어놓았다. 지붕위에서는 여자들이 모여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은 금박이 핀 가죽 가면을 쓰고 있었다. 첫째 날에는 사제가 와서 그들과 거래를 했다. 둘째 날에는 귀족들이 왔고 셋째 날에는 수공업자들이 왔다. 그것이 이 도시에서 상인들이 머물 때 하는 그들의 관습이었다. 영혼과 상인들은 달이 모양을 한 번 바꿀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달이 기울기 시작하자 영혼은 그 도시의 실증이 나서 거리를 배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신의 정원에 가게 되었다. 노란 옷을 입은 사제들이 초록빛 나무들 사이를 말없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검은 대리석이 깔린 보도에는 신이 산다는 장밋빛 붉은 집이 서 있었다. 오치를 한 현관문에는 금으로 황소와 공작새가 새겨져 있었다. 경사진 지붕은 푸른 도자기로 되어 있고 처마에는 꽃술로 장식한 작은 종들이 매달려 있었다. 하얀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며 날개로 종을 건드리자 쨍그랑 소리가 났다. 신전 앞에는 줄무늬 만호가 깔린 작은 연못 이 있었다. 영호는 그 옆에 누워 가는 손가락으로 넓적한 잎사귀를 만지작거렸다. 수도사들 중 하나가 다가왔다.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한짝은 부드러운 뱀가죽으로 다른 한짝은 새의 깃털로 만든 것이었다. 그는 은빛 초승달 장식이 달린 검은 펠트머리띠를 하고 있었다. 곱슬머리에는 안티몬 얼룩이 묻어있었다. 그가 영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영혼은 신을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신께서는 지금 사냥 중이십니다. 그는 치켜올라간 작은 눈으로 영혼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영혼이 말했다. 어느 숲에 계시는지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그와 함께 사냥을 하겠습니다. 신은 주무시는 중이오. 그럼 어느 침대에서 주무시는지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외쳤다. 신은 잔치를 베풀고 계시오. 그러자 영혼이 말했다. 포도주가 달다면 신과 함께 마시고 설령 포도주가 쓰다 해도 함께 잔치를 즐기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놀라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는 영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신전으로 안내했다. 첫 번째 방에는 신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커다란 동방의 진주로 가장자리를 두른 벽옥의자에 좌정한 신상은 흑단을 깎아 만든 것으로 크기가 사람만 했다. 그 신상의 이마에는 루비가 박혀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진득한 기름이 허벅지 쪽으로 뚝뚝 떨어졌다. 발은 새로 잡은 양의 피로 붉게 물들고 허리에는 주석 일곱 개를 박은 구리 벨트를 두르고 있었다. 영혼이 수도사에게 물었다.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이것이 신이요? 수도사는 영혼을 두 번째 방으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커다란 에메랄드가 달린 연꽃 위에 또 다른 신상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신상은 상하로 만든 것으로 크기가 사람 두 배만 했다. 이마에는 감낭석이 박혀있었고 가슴에는 모략과 계피가 발려있었다. 한 손에는 옥으로 만든 호를 다른 손에는 둥근 수정을 들고 있었다. 발에는 노스의 신발을 신고 두툼한 목에는 투명 석고를 두르고 있었다. 영혼이 수도사에게 물었다. 이것이 신입니까? 수도사는 다시 세 번째 방으로 영혼을 데리고 갔다. 하지만 거기에는 신상도 어떤 형상도 없이 석조 재단 위에 둥그런 거울 하나만 놓여있었다.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신은 없소. 당신이 보는 이 거울만이 있을 뿐이오. 이 거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추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단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만 제외하고 말이오. 들여다보는 사람이 현명해지도록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른 거울도 많지만 모두 견해의 거울이고 오직 이 거울만 지혜의 거울이오. 이 거울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비출 수 있소. 이 거울이 없으면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울이 바로 저희의 신이고 우리는 이 신을 경배합니다. 영혼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말한 그대로였다. 영혼이 어부를 돌아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나쁜 짓을 했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곳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 골짜기에 지혜의 거울을 숨겨놓았어. 제발 내가 내 안으로 다시 들어가 너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줘. 그러면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현명해질 테고 지혜가 바로 내 것이 될 거야. 나를 다시 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영혼이 말을 마치자 어부가 웃으며 말했다. 사랑이 지혜보다 더 좋아. 그리고 나의 작은 인하가 시도 나를 사랑해. 아니야. 세상에 지혜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아니 난 사랑이 더 좋아. 어부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영혼은 흐느끼며 늪지대 너머로 사라졌다. 재물보다 더 좋은 건 2년이 지난 후 영혼이 다시 해변으로 찾아와 어부를 불렀다. 어부는 깊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왜 또 날 불렀지? 영혼이 대답했다. 가까이 와봐. 들려줄 얘기가 있어. 난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 어부는 가까이 다가가 얕은 물에 몸을 누이고 손으로 머리를 바친 채로 영혼의 이야기에 귀기울였다. 영혼이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어부에게 해주었다. 그동안 영혼은 남쪽으로 여행을 했다. 귀한 것들은 모두 남쪽에서 오니까. 영혼은 애시터 도시로 향하는 먼지 자욱하고 붉게 물든 순례자들의 길을 엿새 동안 걸었다. 그리고 이래째 되는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발밑으로 도시가 보였다. 계곡에 있는 도시였다. 그 도시에는 아홉 개의 문이 있었다. 배두인족이 숲에서 내려올 때마다 큰 소리로 운다는 청동마리 각 문앞을 지키고 서있었다. 성벽은 구리로 덮여있었고 그 위에 망루 지붕은 노세로 되어있었다. 망루마다 사수가 화를 들고 서있었다. 해가 뜨면 사수는 화살로 징후를 엮고 해가 지면 뿔피리를 불었다. 그곳 성하는 마치 저작거리 같았다. 좁다란 거리마다 종이등이 마치 커다란 나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지붕이로 바람이 불면 종이등은 색색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내리곤 했다. 상인들은 가게 앞에 비단 카펫을 깔고 앉아있었다. 그들은 검고 뻣뻣한 수염을 기르고 터번에는 작은 금장식이 가득 달려있었다. 차가운 손가락 사이에 길게 엮은 호박팔찌와 무늬를 새긴 피치스톤을 꿰고 있었다. 그들은 풍자향과 감송향, 인도의 섬에서 가져온 진귀한 향료들, 붉은 장미꽃에서 짜낸 진한 기름과 모략을 팔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다 말이 길어지면 누구든 숯이 타는 화로에 유향을 조금씩 뿌려 공기를 향기롭게 만들었다. 어떤 상인은 연푸른 턱기석이 가득 박힌 은팔찌와 작은 진주가 박힌 노쇠 발찌, 금박을 입힌 호랑이 발톱과 도구만 고양이 발톱, 역시 금박을 입힌 표범 그리고 에메랄드를 뚫어 만든 귀걸이와 목반지를 팔고 있었다. 차집에서는 기타 소리가 울렸고 포도주 장수들은 어깨에 커다란 검은 가죽부대를 메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들은 꿀처럼 단 시라즈 포도주를 팔았다. 작은 금속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장미 꽃잎을 띄워서 주었다. 시장에서는 과일 장수들이 온갖 종류의 과일을 다 팔았다. 너무 잘 익어 자줏빛 멍이 든 것 같은 무화과 사양 사양 냄새가 나는 황옥처럼 누런 빛깔의 멜론 레몬과 사과 백포도 송이들 붉은 빛이 도는 금빛 오렌지 푸르스름한 금빛 레몬 같은 것들을 팔고 있었다. 해가 지자 영혼은 성유나무 거리에 있는 찻집에 들어갔다. 그때 황제의 호위병이 들어와 영혼을 궁전으로 끌고 갔다. 영혼이 들어가자 그들은 문을 닫고 새사슬로 잠갔다. 궁전 안에는 사방이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커다란 뜰이 있었는데 벽들은 하얀 설화석고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청색과 녹색 타일이 박혀 있었다. 기둥은 녹색 대리석 바닥은 복숭아 색깔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영혼은 지금껏 그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본 적이 없었다. 궁전 뜰을 지나갈 때 베일을 쓴 여자들이 발코니에서 영혼을 내려다보며 욕을 퍼부었다. 호위병들은 영혼을 재촉했고 윤나는 바닥에 부딪히는 창자루 소리가 울렸다. 호위병들이 상하로 된 문을 열자 일곱 개의 테라스가 있는 정원이 나타났다. 튤립과 달맞이 꽃 은가루를 뿌린 듯한 알로에가 가득 심겨 있었다. 뿌연 허공에는 갈대처럼 가느다란 분수가 달려 물을 뿜고 있었다. 삼나무들은 마치 타버린 횃불 같았고 그 중 한 나무에서는 나이팅게일이 울고 있었다. 정원 끝에는 작은 장막이 하나 있었다. 그쪽으로 다가가자 환간 두 명이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너무 비대해 걸을 때마다 살이 출렁거렸다. 그 중 한 명이 호위대장을 옆으로 끌어당겨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연보라색 에나멜 치를 한 둥근 범랑 상자에서 짐직 꾸민 동작으로 향긋한 알약을 꺼내 계속 씹어먹고 있었다. 잠시 후 호위대장은 병사들을 해산시켰다. 그들은 궁전으로 돌아갔고 황관들도 천천히 그들을 따라가며 뽕나무에 달린 달콤한 오디를 따고 있었다. 황관 둘 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쪽이 뒤를 돌아보더니 영혼에게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호위대장은 영혼에게 장막으로 가라고 손짓 했다. 영혼은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 묵직한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황제가 사자 가죽으로 만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뒤에는 노세로 만든 터번을 두른 누비아 흑인이 서있었다. 그는 우통을 벗은 채로 무거운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안락의자 옆 탁자에는 강철로 만든 초승달 모양의 큰 칼이 놓여있었다. 황제는 영혼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지미 황제라는 것을 아느냐 영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제가 손가락으로 초승달 모양의 큰 칼을 가리켜 보였다. 누비아 흑인이 재빨리 칼을 집어들더니 맹렬한 기세로 튀어나와 영혼을 힘껏 찔렀다. 칼날이 휙하고 영혼을 뚫고 지나갔지만 전혀 상처입지 않았다. 누비아 흑인은 바닥에 쿵하고 나가 떨어졌고 겨우 일어선 그는 두려움에 떨며 안락의자 뒤로 숨어버렸다. 황제는 벌떡 일어나 무기 진열대에서 창을 들고 나와 영혼을 향해 던졌다. 영혼은 날아오는 창을 잡아 두둥강 내버렸다. 황제는 영혼에게 화를 쏘았지만 영혼이 손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공중에서 잡아버렸다. 그러자 황제는 하얀 가죽 허리띠에서 단검을 뽑더니 자신의 호의기사를 향해 던졌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말이다. 누비아 호의기사는 입에서 붉은 거품을 내뿜었다. 호의기사가 죽어버리자 황제는 영혼에게로 돌아서서 레이스 장식이 달린 자줏빛 실크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말했다.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다니 그대는 선지자인가 내가 상처를 입힐 수 없다니 그대는 선지자의 아들인가 그대가 이곳에 있는 한 짐은 이곳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오늘 밤 안으로 떠나주시오 영혼이 대답했다. 당신이 가진 보물에 절반을 떼주면 떠나겠소 당신의 보물 절반을 주시오 그러면 반드시 떠날 것이오 황제는 영혼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끌고 나갔다. 호위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영혼을 쳐다보았다. 황관들은 영혼을 보더니 두려움으로 떨다가 바닥에 엎어졌다. 궁전 안에는 붉은 판석으로 된 팔각형 방이 있었다. 그 벽들은 붉은 반려암으로 되어 있고 청동으로 된 천장에는 등잔이 매달려 있었다. 황제가 벽들 중 하나를 건드리자 벽이 열렸고 회불을 밝혀놓은 북도를 걸어내려 갔다. 북도 양쪽 벽에 우묵하게 패인 자리마다 은하들로 채워진 커다란 포도주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다. 복도 중간쯤에 이르자 황제는 뭔가를 중얼거렸고 비밀로 장치되었던 화강암 문이 스르르 열렸다. 황제는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거대한 거북 등껍질에는 진주가 가득 들어있었고 속이 텅빈 커다란 월장석 안에는 붉은 루비가 가득 했다.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괴짝 들에는 금이 가득 들어있었고 가죽 주머니 안에는 금가루가 잔뜩 들어있었다. 수정잔에는 오파리 사파이어 잔에는 사파이어 가 들어있었다. 등근 녹색 에메랄드가 상하로 만든 얇은 접시 위에 줄지어 놓여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턱기석과 녹지석이 가득 든 비단 자루가 수북 했다. 상하 잔에는 자수정이 노세 잔에는 옥수와 홍옥수가 쌓여있었다. 삼나무로 된 기둥마다 노란 호환석을 꿴 줄이 달려있었고 납작하고 둥근 방패에는 붉고 파란 석류석이 박혀있었다. 황제는 얼굴에서 손을 떼더니 영혼에게 말했다. 이곳이 나의 보물 창고요. 약속대로 이 안에 있는 것에 절반을 주겠소. 또한 짐은 낙타와 낙타 몰입금까지 내주겠소. 그대가 명령하면 그들은 그대가 가고 싶은 것 어디든 이 보물을 싣고 따라갈 것이오. 오늘 밤 안에 떠나시오. 그러자 영혼이 대답했다. 여기에 있는 금은 모두 당신 것이고 문도 당신 것이고 귀한 보석과 보물 모두 당신 것이오.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없소. 나는 당신이 끼고 있는 작은 반지 말고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소. 그러자 황제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이것은 나부로 만든 반지에 불과하오. 값이라고는 나가지 않는 그냥 반지란 말이오. 그러니 이 보물의 절반을 가지고 짐의 나라를 떠나시오. 실소. 나는 그 반지만 가져갈 거요. 그 반지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왜 쓰여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오. 그러자 황제는 부르르 떨더니 영혼에게 애원했다. 모든 보물을 줄테니 내 도시에서 떠나시오. 내 몫인 절반도 그대에게 주겠소. 그런데 말이야 바로 그때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말았어.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서 하루길쯤 떨어진 동굴에 그 부의 반지를 숨겨놓았어. 여기에서 하루만 가면 돼. 그 반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반지를 갖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왕보다도 더 부자가 되는 거야. 나와 함께 가서 그 반지를 가져. 그러면 세상 모든 보아가 너의 것이 될 거야. 양혼이 말을 마치자 어부가 웃으며 말했다. 사랑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나의 작은 인어 아가씨도 나를 사랑해. 아니야 세상의 재물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양혼이 말했다. 나는 사랑이 더 좋아. 어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깊은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영혼은 흐느이며 다시 늑지대 너머로 사라졌다. 사랑의 힘 3년이 지난 후 영혼이 다시 해변으로 찾아와 어부를 불렀다. 어부는 깊은 바다에서 올라와 물었다. 왜 또 날 부른 거야? 영혼이 대답했다. 가까이 와봐. 들려줄 얘기가 있어. 나는 그동안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 어부는 가까이 다가가 얕은 물에 몸을 놓이고 손으로 머리를 받친 채로 영혼의 이야기에 귀기울였다. 영혼이 어부에게 말했다. 내가 아는 어느 도시에 가면 강가에 여관이 하나 있어. 나는 뱃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두 가지 빛깔의 포도주를 마시고 보리빵과 작은 생선을 먹고 있었어. 소금에 절인 생선을 월계수 잎에 얹어서 식초와 함께 내온 거야. 우리가 그곳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족 양탄자와 호박불이 달린 뉴투를 든 노인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 그가 카펫을 바닥에 깔고 앉아서 뉴투의 현을 퉁기기 시작했지. 그러자 얼굴을 베일로 가린 소녀 하나가 뛰어들어와서 우리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소녀의 얼굴은 얇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맨발이었지. 그녀의 맨발이 카페디를 하얀 비둘기처럼 움직였는데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녀가 춤추고 있는 도시는 여기서 하루만 가면 되지.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부는 인어 아가씨는 발이 없어 춤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문득 강한 욕망이 젊은 어부를 사로잡았다. 그래? 하루면 된다 이거지? 그럼 뭐 금방 갔다가 내 사랑에게 돌아가면 되지. 어부는 일어나 물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무트로 나온 어부는 웃으며 영혼에게 팔을 벌렸다. 영혼은 기쁘게 외치며 달려가 어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어부의 발 앞 모래 위로 영혼의 몸인 그림자가 길게 뻗어있는 것이 보였다. 영혼이 말했다. 꿈을 대지 말고 어서 그곳으로 가자. 질투가 많은 바다의 신들이 괴물을 불러올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서둘러 떠났다. 밤새도록 달빛 아래에서 발걸음을 재촉했고 다음 날에도 태양 아래서 온종일 걸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어느 도시에 도착했다.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소녀가 춤을 춘다는 곳이야? 어부가 영혼에게 물었다. 아 이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인걸. 어쨌든 들어가보자. 그들은 도시로 걸어 들어갔다. 보석상의 거리를 지날 때 어부는 가게에 진열된 멋진 은잔을 보았다. 영혼이 속삭였다. 저 잔을 훔쳐서 숨겨. 어부는 엉겹결에 잔을 집어 윗도리 안에 숨긴 다음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왔다. 도시에서 얼마쯤 벗어나자 어부는 얼굴을 찌푸리며 잔을 던졌다. 그리고 영혼에게 말했다. 왜 나에게 잔을 훔치라고 했지? 그건 나쁜 짓이잖아. 그러자 영혼이 대답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다음 날 저녁에 그들은 또 어떤 도시에 도착했다. 어부가 물었다.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소녀가 춤을 춘다는 곳이야? 영혼이 대답했다. 아 이 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인걸. 어쨌든 들어가보자. 그들은 그 도시로 걸어들어갔다. 신발 가게가 있는 거리를 지나가다 어부는 물병을 들고 서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보았다. 영혼이 어부에게 말했다. 저 아이를 두들겨 패줘. 어부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마구 때리고는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왔다. 도시에서 얼마쯤 벗어나자 어부는 화를 내며 영혼에게 소리쳤다. 왜 나에게 아이를 두들겨 패라고 했지? 그건 나쁜 짓이잖아. 하지만 영혼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다음날 저녁에 그들은 또 다른 도시에 도착했다. 어부가 물었다.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소녀가 춤을 춘다는 곳이야? 영혼이 대답했다. 아마 이 도시가 맞을 거야. 들어가보자. 그들은 그 도시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강이나 강가에 있다는 여관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사람들은 어부를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어부는 겁이 나서 영혼에게 말했다.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얀 맨발로 춤추는 소녀는 여기에 없는 것 같아. 그러자 영혼이 대답했다. 그런가 그런가 봐. 그런데 밤이 늦어서 길의 강도가 득실될 거야. 여기 좀 더 있어보자. 어부는 하는 수 없이 장터에 앉아 쉬었다. 얼마 후 망토를 두르고 두건을 쓴 타타르족 상인이 그곳을 지나갔다. 그는 끝부분에 구멍을 들어 각등을 단 대나무를 들고 있었다. 상인이 어부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가게문도 닫히고 물건도 다 치워진 시장바닥에 앉아있소? 이 도시에는 여간도 없고 나는 재워줄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말했다. 우리는 모두 형제가 아니오. 신께서 우리를 모두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소. 그러니 나와 함께 갑시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묵을 방이 있다오. 어부는 일어나 그의 집으로 따라갔다. 상인은 석류나무가 있는 정원을 지나 어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상인은 어부에게 손을 씻으라고 장미꽃을 띄운 물을 떠다 주고 목을 죽이라고 잘 익은 수박을 주었으며 밥 한 그릇과 새끼 염소 구이 한 조각도 가져다 주었다. 어부가 식사를 마치자 상인은 그를 손님 방으로 데려가 푹 씨라고 말해 주었다. 어부는 감사를 표하며 상인의 반지에 입맞춤 하고는 염소 톨로 짠 카펫에 들어 누웠다. 그리고 검은 양털 이불을 덮고 금세 잠이 들었다. 새벽이 되게 세 시간 전쯤 그러니까 날이 새기도 전에 영원히 어부를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상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그를 죽이고 금을 훔쳐와 우린 금이 필요하거든. 어부는 일어나 상인의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상인의 발치에는 초승달 모양의 칼이 놓여있었고 옆에 놓인 쟁반에는 금화가 든 주머니 아홉 개가 놓여있었다. 어부가 손을 뻗어 칼을 건드리는 찰나 상인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칼을 집어들고는 어부에게 소리쳤다. 그대는 손을 악으로 감는 구려. 내가 베푼 친절을 피로 갚을 셈인가. 영원히 어부에게 말했다. 어서 그를 쳐. 그래서 어부는 상인을 때려 기절시킨 다음 금화 주머니 아홉 개를 훔쳐 석류나무 정원을 지나 새벽별이 뜬 방향으로 급하게 도망쳤다. 도시에서 얼마쯤 벗어나자 어부는 가슴을 치며 영원에게 말했다. 왜 나에게 상인을 해치고 금을 훔치라고 했지? 너는 정말 사악하구나. 그러자 영원히 대답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부가 소리쳤다. 그럴 수 없어. 진정이 안 돼. 내가 나에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짓을 시키다니. 이제 너도 싫어. 말해봐.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러자 영원히 말했다. 너는 나에게 마음도 주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냈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짓들을 배우고 좋아하게 되었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잖아. 너도 잘 알 텐데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걸 벌써 잊었어?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버리지 못할 고통도 없고 누리지 못할 기쁨도 없으니까. 어부는 이 말을 듣자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싫어. 너는 악해. 내 사랑을 잊게 만들고 나를 유혹해서 죄의 길로 발을 들이게 하다니. 그러자 영혼이 섭섭한 듯 말했다. 너 설마 잊지 않았겠지? 내가 나를 세상으로 내보낼 때 마음이라고는 주지 않았다는 걸. 자 어서 다른 도시로 가서 즐겁게 놀자. 우리에겐 금화가 든 주머니가 아홉 개나 있잖아. 하지만 어부는 주머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발로 짓밟으며 소리쳤다. 싫어. 난 더 이상 너와 엮이지 않겠어. 너와는 여행하지 않을 거야. 예전에 그랬듯이 나는 너를 또다시 버릴 거야. 너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어부는 달을 등지고 서서 녹색 살모사 가죽 손잡이가 달린 작은 칼을 꺼내 영혼의 몸인 자신의 그림자를 잘랐다. 하지만 영혼은 전혀 동요하지도 어부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 마녀가 걸어놓은 주문은 이제 소용없어. 나는 떠나지 않을 거고 너도 나를 쫓아낼 수 없어. 일생에 단 한 번만 영혼을 내보낼 수 있다고. 영혼을 다시 받아들인 사람은 영혼이 함께 살아야 돼. 그게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이자 싫어야 할 대까지. 그러자 어부는 창백해져서 주먹을 쥐고 외쳤다. 그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다니 사악한 마녀 같으니 라고. 어부는 이제는 영영 자신의 영혼을 떼어버릴 수 없고 이 사악한 영혼이 평생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날이 새자 젊은 어부는 일어나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다. 난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 손을 묶어두겠어.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굳게 담을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그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어. 바다로 갈 거야. 그녀가 즐겨 노래를 부르곤 하는 만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불러내서 그동안 내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고백할 거야. 그러자 그의 영혼이 그를 살살 깨었다. 너의 사랑이 도대체 누구기에 돌아가겠다는 거야. 세상에는 그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수두룩해. 사마리스 무의들은 온갖 새와 짐승 흉내를 내며 춤을 추지. 그 무의들은 팔에 해나 문신을 새기고 손에는 작은 구리방울을 들고 있어. 무의들은 춤을 주면서 웃어대는데 그 소리는 물소리보다 맑고 영롱하지. 나와 함께 가면 그녀들을 보여줄게. 왜 재짓기를 그토록 꺼리는 거지? 먹기 좋은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것 아닌가? 달콤한 술에는 독이라도 들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골치 아픈 생각은 있고 나와 함께 다른 도시로 가자. 하지만 젊은 어부는 영혼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침묵의 봉인으로 입술을 굳게 닦고 두 손은 밧줄로 콩콩 묶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자신의 여인이 즐겨 노래 부르던 작은 만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내내 영혼이 어부를 유혹했으나 굴하지 않고 영혼이 시키는 어떤 사악한 짓도 하지 않았다. 그가 품고 있는 사랑의 힘이 그토록 강했기 때문이다. 어부는 해안에 다다르자 손에서 끈을 풀고 입술에서 침묵의 봉인을 떼어낸 뒤 인어 아가씨를 불렀다. 어부는 온종일 인어를 부르며 애원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부의 영혼은 코웃음을 쳤다. 너의 사랑은 그저 한순간의 즐거움인 것 같은데 넌 어려운 때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이로구나. 너는 가진 걸 모두 내주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는 편이 나을 거야. 난 쾌락의 골짜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젊은 어부는 영혼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바이 틈에다 웹가지로 엮은 작은 집을 짓고 1년을 그곳에서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인어를 불렀고 해가 중천에 뜨면 또 인어를 불렀으며 밤이 되면 다시 인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인어가 그를 만나기 위해 바다에서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부는 동굴이며 푸른 바다 속으로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낸 웅덩이로 바다 저 밑바닥의 우물을 샅샅이 찾아다녔으나 그 어디에서도 인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영혼은 끊임없이 그를 악으로 유혹했고 온갖 추악한 말들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가 품은 사랑의 힘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나자 영혼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악으로 내 주인을 유혹해보았지만 그의 사랑은 나보다 강하구나. 이제 선으로 그를 유혹해봐야지. 그러면 나와 함께 갈지도 몰라. 영혼은 어부에게 말을 갈았다. 나는 그동안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지만 너는 귀를 막았지. 이제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말해줄게. 이젠 너도 귀가 솔깃해질걸. 잘 들어봐. 고통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거든.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에는 입을 옷이 없는 사람도 있고 먹을 빵이 없는 사람도 있지. 화려한 옷을 입은 과부들이 있는가 하면 누더기를 걸친 과부도 있지. 굶주림이 도시 골목을 여기저기 활보하고 있고 전염병은 성문마다 앉아있어. 그러니까 어서 가서 이런 고통을 몰아내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 여기에서 대답도 없는 내 사랑을 부르면서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잖아. 그녀는 오지도 않는데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하니? 젊은 어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품은 사랑의 힘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날이 밝으면 그는 어김없이 인어를 불렀고 해가 중천에 뜨면 또다시 인어를 불렀으며 밤이 되면 다시 인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인어가 그를 만나기 위해 바닷속에서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바닷속의 강과 파도 및 골짜기와 자줏빛 밤바다와 잿빛 새벽바다를 샅샅이 뒤졌으나 그 어디에서도 인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외까지로 엮은 집에 홀로 앉아있는 어부에게 영혼이 말했다. 이봐. 나는 악으로 너를 유혹했고 선으로도 너를 유혹했어. 하지만 너의 사랑은 나보다 강하구나. 그래서 말인데 나는 더 이상 너를 유혹하지 않을 거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해줘. 예전처럼 너와 하나가 될 수 있게 말이야. 젊은 어부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도록 해. 그동안 마음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녔으니 너도 고생이 많았을 거야. 그런데 마음속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어. 어부의 영혼이 말했다. 널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젊은 어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바다 쪽에서 비탄에 젖은 크나큰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다 종족 중 누군가가 죽었음을 알리는 사람에게도 들릴 만큼 큰 울음소리였다. 젊은 어부는 벌떡 일어나 집을 뛰쳐나가 해변으로 달려내려갔다. 검은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와 은보다 더 하얀 무언가를 실어다 놓았다. 부서지는 파도처럼 새하얀 그것은 한 송이 꽃처럼 물결에 떠밀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파도가 바다에게서 그것을 낚아챘고 새하얀 물거품이 파도에게서 그것을 다시 빼앗았고 마지막으로 해변이 그것을 넘겨받았다. 그렇게 해서 젊은 어부의 발치에 밀려온 것은 바로 인어 아가씨의 시체였다. 인어는 싸늘한 몸이 되어 그의 발밑에 누워있었다. 어부는 고통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그 옆에 몸을 던지고는 차지찬 붉은 입술에 입맞추고 황금빛 젖은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어부는 몸을 떨며 울었다. 그러고는 구리빛 팔로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인어 아가씨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어부는 차지찬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인어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쓰디쓴 기쁨으로 맛보았다. 그는 감긴 두 눈에 입을 맞추었다. 눈꺼풀 위에 쏟아지는 사나운 물보라도 그의 눈물보다 짜지 않았다. 그는 고백했다. 그는 조가비 같은 귀에 독한 포도주와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흘려넣었다. 그는 고사리 같은 인어의 두 손을 자신의 목에 감고 갈대처럼 가느다란 인어의 목을 어루만졌다. 검은 바다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흰 물거품은 신음했다. 바다는 허연 거품 발톱으로 해안을 마구 활켜 댔다. 바다의 궁전에서는 끊임없이 비탄에 젖은 외침소리가 들려왔고 먼 바다 저 멀리에서는 거대한 트리톤들이 뿔피리를 불어대고 있었다. 어부의 영혼이 말했다. 도망쳐 도망쳐야 돼 바다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머뭇대다간 바다가 널 죽일 거야 어서 떠나자 난 두려워 너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마음이 내게 열리지 않잖아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부디 또 다른 세상에 갈 때는 나에게 마음을 내줄 거지 하지만 젊은 어부는 영혼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그는 다만 인어 아가씨만 찾으며 부르짖을 뿐이었다. 사랑은 지혜보다 낫고 부귀영화보다 값지고 인간이 낳은 딸들의 발보다도 아름답도다. 불러도 사랑을 태워버릴 수 없고 물러도 사랑을 꺼버릴 수 없다네. 새벽마다 그대를 불렀건만 그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네. 달도 그대의 이름을 들었건만 그대는 내 목소리를 들은 척하지 않았네. 속된 마음을 품고 그대를 떠난 후로 나는 괴로움 속을 헤매었네. 나 비록 악에 흔들리고 선에 흔들렸지만 그대의 사랑은 늘 나와 함께했고 날이 갈수록 굳건해졌다네.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향한 내 사랑을 이기지 못했네. 그런데 이제 그대가 저 세상으로 떠났으니 나도 그대를 따라가리. 어부의 영혼은 그에게 떠나자고 애원했으나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의 사랑이 그토록 컸기 때문이다. 바다는 점점 가까이 다가와 파도로 그를 덮치려 했다.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안 그가 인어의 차가운 입술에 미친 듯이 입을 맞추었고 그의 안에 있던 마음은 터져버렸다.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터져버리자 영혼은 그제야 비집고 들어갈 틈을 발견하고 그의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었다. 마침내 바다가 파도로 젊은 어부를 집어삼켜버렸다. 아침이 되자 신부는 밤새 사나웠던 바다를 축복하려고 해변으로 나왔다. 수도사와 악사 몇 명, 초를 나리고 향로를 흔드는 물이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그 뒤를 따랐다. 해안에 다다르자 신부는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어부가 아리따운 인어의 시신을 안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서서 성호를 그리며 말했다. 나는 바다나 그 안에 사는 어떤 생명체에게도 축복을 내리지 않겠소. 바다의 종족은 물론 그들과 관계 맺은 자에게 과 있을 진저. 여기에 이 사람은 사랑을 위해 신을 저버린 죄로 신의 심판을 받아 보다시피 자신의 여인과 함께 죽은 것이오. 이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탁부들의 일터 한쪽 구석에 묻어버리시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이 묻힌 곳을 알지 못하게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마시오. 사람들은 신부의 명령에 따라 향기로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세탁부의 작업장 한쪽 귀퉁이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다. 3년이 지난 후 어느 성스러운 날에 신부는 예배당으로 올라갔다. 신도들에게 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신의 진노에 대해 설교할 심산이었다. 사제복을 갖춰 입고 안으로 들어가 재단 앞에 고개를 숙인 신부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꽃들로 재단이 꾸며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꽃들은 어딘가 이상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 향기는 감미롭게 코에 스며들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신부는 성막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성체의 현 시대 앞에 향을 피었다. 신도들에게 하얀 성체를 보여주고 다시 그것을 휘장 뒤에 감추고는 신의 분노에 대해 설교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하얀 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꽃향기가 너무나 감미로운 나머지 그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신의 분노가 아닌 사랑의 신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신부의 설교가 끝나자 신도들은 눈물을 흘렸고 제의실로 돌아간 신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보좌 신부들이 들어와 장베기를 벗기고 허리띠를 벗기는 동안 신부는 꿈을 꾸듯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사제복을 다 벗기고 나자 신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재단 위에 있던 그 꽃은 무슨 꽃이고 어디에서 가져왔나 무슨 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탁부의 작업장 한쪽 구석에서 꺾어온 것입니다. 보좌 신부가 대답했다. 신부는 몸을 부르르 떨고는 집으로 돌아가 기도를 드렸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신부는 수도사와 악사 몇 명 초를 나리고 향로를 흔드는 물이 그 밖에도 많은 사람과 함께 해변으로 나와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축복을 내렸다. 신부는 목신과 숲에서 춤추는 작은 존재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눈 밝은 새들도 축복했다. 사람들은 기쁨과 경의에 넘쳤다. 하지만 세탁부의 작업장 한쪽 기탱이는 다시 꽃 한 송이 피지 않고 예전처럼 황폐해졌다. 바다의 종족 역시 두 번 다시 바닷가로 오지 않았다. 모두 다 다른 바다로 떠났기 때문이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화면이 잡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